아이고 귀여워 와! 자기! 왜? 왜? 또 모기가 왔다! 모기가 있었어? 도대체 우리 집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야? 내가 오면 꼭 엄청... 여기 있다! 어? 잡았어요? 아니 살아있어 봐봐 무리무리무리 봐봐 무리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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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리무리 어젯밤에 우리가 뭐 했죠? 어? 운동 어떤 운동이야? 정신 운동 그 후기 공...슈... 또어레맛 네 아 진짜テw park 참크림맛 받았어요? 아 wandering hui Wonder 뭐라고 말하ες 내가 내가 상겹살이야 내가 내가 만두 상 insurance 얼마나 매운 십이다 아니 말도 안 돼? 평일인데 차가 대박 사람이 대박 대박 뭔가 카페 같아요 매기세운탕 아 매기세운탕 센센총콩 와 진짜 소총콩 와 뭔가 특별한 느낌이네 약간 우리를 위해 있는 와 대박 그리고 이게 매기 매기라는 물고기인데요 매기로 이행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고심마의 공주 가고심마의 노사연 이행시 실력 멕시코에서 기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시 매우 기 귀요미 자기 야당 보고 있어요? 진짜 신김치다 신김치가 오래된 김치 약간 맛있다 콧자리도 먹을 수 있는데 저 원래 먹을 수 없는데 신김치? 응 와 진짜 소주인데 완전 물고기 매기 에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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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진짜 부드럽다고? 그거 좀 넣어 그거 좀 넣어 와 식감이 좋다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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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랑? 아니야 겨랑 아니야 아니 뭐예요? 매기 살인 것 같은데 와 맛있게 잘 먹는다 우리 사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샌샌 좀 먹었어 아 아이유 다이어트 중이어서 하나도 못 먹었네 저녁 그저 진짜 당신을 보는 거예요 혹시 너처럼 더 이상 몇분씩 있긴 거야 10분 10분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연을 해야지 영어로? 왜 갑자기? 네 갑자기 아 그래 그래 하자 뭐? 이런 텐션? 아 그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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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했는데 아 그러니까 하자 하자 영어로 하면 안돼 하자 시작 첫 번째는 최근에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축구예요 오 축구 축구는 어느 나라 팬이에요? 한국 저는 취미는 요즘은 뭐지? 아 영화 보는 거 어떤 영화요? 아 안살 외국 영화 본 거 있어요? 아 네네네네 마보를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안경 쓰고 있는 아 마보라는 말이요 거기서 주인공 누가 좋아요? 아 자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아 저는 우와 아 저는 뭔가 브라우 친구가 있잖아요 주인공 브라우 친구 덜렁덜렁 친구 덜렁덜렁 친구 엄청 좋아해요 뭔가 귀엽고 애국 영화 글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배가 배가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배가 가라앉는 거 배가 가라앉는 거 바다에서 아 아 아 사랑하는 이야기 네네 사랑하는 이야기 주인공 누구였지? 주인공은 멋있는 남자 김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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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어떤 노래였지? 동치미를 만들어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죠? 그쪽을 커피 마시는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진짜 봐보다 지금 아 아 거기서 뭐 뭐 마실 거예요? 저는 뭔가 저는 뭔가 달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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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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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잘하네요 잘하네요 자기는 뭐 뭐 마시고 저거 되게 작은 거 아니 카메라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 어? 카메라 아니 그럼 카메라를 뭐라고 해? 카메라를 뭐라고 해? 촬영기 오 아니 똑같은 1대1 1대1 저기 뭐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물 얼음물 얼음물 터누를 써야지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터넬다 어 뭐?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뭐 짜기예요 진짜 어 이 차 무슨 차지? 이 차 전기차 전기차인데 어떤 브랜드가 어디지? 뭐?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뭐라고 있어요? 어 네 바보? 인기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지겠네 그러니까 대결 못해요 아 진짜 위신스러워 인생이 뭐 아니 아니 뭔가 윈신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뭔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네 아니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그냥 어젯밤에 우리가 뭐 했죠? 응? 어젯밤에 우리가 뭐 했죠? 운동 어떤 운동이야? 운동 뭔가 전.. 전신운동 하하하하 아니 이 얘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후기 히 차 크리크다 그러네요 다른 비행기 오고 있네 저기 예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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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기 이거 타고 싶었어요? 타보고 싶었지 왜 우리는 오늘 경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하하하하 와 진짜 작다 그렇게 진짜 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하하하 왜냐하면 그냥 호기심이 있는데 하하하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엄마 아빠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 과연 와 내 인생을 이 세계의 날개에 원해가 있을 거 되겠습니까? 진짜 마저 노 탑유빈 아니 마저 노 탑유빈 남자아이가 비행기 만들었어요 자전거에 부찌거 다 털어졌어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작다 응 아니 이걸 어떻게 나눈 거야 그치 신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긴장한 상황인데 그러면 딱 결정해줘 타지마 긴장되면 타지마세요 저 혼자 탈게 저 타지마라고 하면 타고 싶어 그러면 타 아니 안타 그러면 인도에 타지마 할 하하하하 우리가 죽으면 죽은 후에 이렇게 판서에 나올 거예요 2022년 7월 29일 한유 커플 하나가 건조에 왔다 그녀의 핸드폰에서는 마지막 데이터가 남아있었다 오 와 자기 와 건조 여행 최고 와 예쁜 카페네 그 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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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경치도 얼마나 예뻐 와 진짜 여기 몽골이야 자기 어 여기가 우리의 산소야 아 아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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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혹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 네 사고는 없습니다 진짜 무서워서 저희가 여기서 위에서만 돌고 있고 이게 시도병이 빠져도 무동력으로도 활공해서 여행을 타지마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사이군이한테 진입 안하시더라 어 결혼식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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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리오리트하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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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제가 왜가 뭐해 cuál 하하하 하하하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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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이 있으면 몇 번씩 마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체험해보길 잘했잖아. 아 진짜. 아 근데 피곤하다. 뭔가 스쿠버 다이빙이랑 똑같이 피곤하다. 아 중력 때문에 그런가? 10분밖에 안 땄는데. 피곤해. 그리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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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직 부드러워. 진짜로? 오 그러네. 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참 그럼 밤은 일본어로 뭐죠? 그리다. 오 그러고. 와 보세요. 엄청 오셔레. 이게 오셔레야? 응. 그러니까 역시 이런 매가 있으니까 참고 커피가 많으니까. 이게 뭐가 오셔레야? 그냥이잖아. 뭔가 뮤지엄같아? 미술관같아? 그냥 창고인데? 진짜 그런 가능성이 너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우유 케이크? 우유 케이크래? 예이 쟝기네 왜 이렇게 이런거? 진짜 신나모향이 대박이다 오우유 맛있다 빨리 먹자 언제까지 찍을까? 아니 자기만 찍었잖아요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되겠어요 그렇고 그렇고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되겠어요 진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아이스포히 있었잖아요 일본 아메리카노랑 그거 깜짝 놀랐잖아 근데 저는 진짜 일본에 인생 살면서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럴까 없어 거기에 물 진짜 계속 넣어서 먹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진짜 크리미가 완전 크리미 와 빈톤이 엄청 이식으로 쓰면 될까봐 약간 얼었어 와 진짜로? 여기 여기 맛있다 부드러워요 잠깐 할머니 같은 맛이잖아 잠깐 할머니 같은 맛이잖아 진짜 무슨 맛이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럼 나쁜 할머니 맛은 뭐야? 그렇고 나쁜 할머니 맛은 뭐예요? 뭔가 소스가 많이 많이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시나몬 제가 보통 시나몬을 좋아했잖아요 전에 리아카노에서 그렇고 시나몬을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시나몬을 좋아해요 진짜 와 이렇게 약간 구웠잖아요 근데 센스가 있다 아 그래? 혀인 거니 커 도 혀인거잖아 족발 냄새 밖에 안 나와요? 족발 냄새? 왜 족발 냄새가 나지? 족발 냄새가 나지? 족발 냄새? 족발 냄새가 나지? 아 저도 아니에요 코리콘은 편집 중 장음의 위 한천외수 난 이따 하는걸? 이런 걸요 하여행 하여행